음악 몇시간 자는지가 절대 중요한게 아니야 니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거야 11시 6시 반 별시네요 이 학원에서만큼은 절대로 졸지 않겠다 단 10분도 졸지 않겠다 이거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막 올라 진짜 오른다고 이렇게 자면 평소보다 훨씬 더워야 돼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몇시간 자는지가 절대 중요한게 아니야 집중은 자꾸 하면 할수록 뭐니 집중력은 키울 수 있는거야 이걸 연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수업 많이 든다고 성적이 오른게 아니야 공부하는 척 한다고 성적이 오른게 아니야 진짜 집중해야 돼 이 타임 탭을 한번 지켜 그래서 한순간도 졸지 않겠다 무조건 집중하겠다 야 공부 양이 그렇게 중요한거야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 니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거야 응원 oui 응원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